앙구덕디 앙따봉띠 매일 저녁 8시 아니 진짜 완전 안되네 오케이 됐다 좋아 인베리안장 뭐냐고 이거 스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스킨 아이템 스킨 몰라요 저 이거 있던데 살 때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와 이 밤에 진짜 조용하다 아 뭐야 방에 완전 조용하네요 아 좋아 아 아하 내 집이야 이제 노란색 먹이면 안된다고요 왜요 왜 노란색 먹이면 안되지 공룡 안짱인데 공룡 안짱 스킨이래요 스킨 안짱 스킨이래요 스킨 이렇게 벽도 만들자 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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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진 않아요. 뭔가 좁은 것 같네. 이 돌을 부시면 돼. 아... 아, 그 배고파야지 그게 또 있어요. 배고플 때 줘야지 또 그런 게 있네.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야. 오케이. 조련 중. 일단 배고파야 되겠네. 음... 지붕을 안 만드냐고요? 일단, 일단 나중에. 천천히 합시다. 천천히. 집이 또 없어. 집을, 집을 한 번에 많이 구해놔야 되겠다. 이렇게. 오늘 집 완공, 완공할 거냐고요? 아니, 집 완공은... 집 완공하고... 집 일단 완공합시다. 오늘, 오늘 안에 완공을 할 것 같아요. 오케이. 좀 오래 걸릴 뿐. 비, 비오면 캐릭터가... 캐릭터가 팬티만 입고 있어요. 춥다고. 아, 좀 춥게 자라도 돼요. 아니, 아냐. 아니, 저리 안 꺼져? 이게, 아까부터 살려주니까. 이게. 어이, 씨. 소리가. 봐주겠다. 가자. 이거를... 하나, 둘, 셋, 넷. 거의 여섯 개 만들어야 되네. 에에에... 에에에에에르르'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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jouer' 계산이 안되네. 잘 모르겠다. 창문같은건 없나? 좋아. 캐릭터가 추워보여요. 그래 입읍시다. 아 자꾸 입히라 하니까 입을게요. 아니 안입어도 돼요. 아 진짜. 딱히 근데 배워야되는데. 그럼 엥그램 그거 써가지고. 아. 아 아까운데. 아까워. 으음. 음. 아니. 안입어. 좋아. 데미지를 감소시켜준다구요? 괜찮아. 이분은 방어력 올라가요. 츄이나 더위에도 강해지고. 아. 아. 아 고민되는데. 됐다. 자식이. 자꾸 깨려고 하네. 베리도 또 구해야되겠다 이거. 어 뭐야. 안돼. 걔 내꺼야. 오. 조량가? 맞짱떠? 아. 진정해. 어. 뭐할라 했더라. 맞아. 베리. 뭔. 뭔 부금이지. 좋지. 아니요. 원래 캐릭터는 펜틸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그냥 이렇게 잊고 있는거지. 우리 실제로는 잊고 있지 않을거에요. 흠. 좋아. 어. 뭐야. 여기있다. 똥찾기 장인. 오케이. 오케이. 좋아. 와 똥을. 왜? 좋아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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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. 1층이 하기엔 너무 좁지 않아요?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벽을. 벽을 더 만듭시다. 또 뭐가 부족하니? 아 집이 부족하구나. 잠시만. 헷갈려. 어딨지? 집. 목재. 아 목재도 구해야되네. 그럼 나무케러 가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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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목재부터 구한 다음에 집을 구합시다. 하. 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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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거워. 아니 이 캐릭터는 몸만은 무거워가지고 씨. 으. 아 잠시만. 아. 뭘 버리지? 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돌은 20개 하면 충분한데 처음이만 힘들지 나중 가면 누워서 떡 먹기라구요 그래요? 그럼 내가 지금 겁나 잘하고 있는 거네 제일 어려운 걸 하고 있네 지금 내가 없구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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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소리내지 말자 아 버려! 이 정도 한 다음에 돌을 좀 넣어주자 부잇돌이 더 무거운가? 아 어떻게 막 띄엄띄엄 못넣나? 어 시프트 들어가면 되구나 아니 잠시만 됐어 베리 베리 넣어 못넣네 아 상자 더 만들어야 돼? 흠 일단은 아이템에서 버려줍시다 이거 공룡아 공룡의 안경 필요없거든요 어 레벨업 했다 부잇돌 주워주고 좋아 아 니코벨이 더 갖고 와야되겠네 좋아 흠 음 계단 없나? 뭔가 점프하면서 들어가야되게 뭔가 불편하네 좋아 일단은 만들었으니까 벽을 더 만들어야되 벽을 더 만들어야되 집을 맞아 집을 구해야되지 아따 집을 많이 구해야되네 흠 흠 좀 튼튼한 나무 없나 저쪽으로 가자 지금 말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예 제가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계단 있어요? 어 그래요? 그럼 만들면 되겠네 아니 뭐야 이거 어? 한방? 하지만은 됐다 큰상자는 몇대 배우냐구요? 한번 봐야지 큰상자가 따로 있어요? 없는거 같은데? 지금 제가 못 배우는거 같은데요? 이거밖에 안보여요 아니 큰상자를 만드는데 왜 레벨을 올려야되지? 그냥 크게 만들면 되잖아 어 예 어 똥찾기 장인 오케이 여기있다 도도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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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해서 불쌍하다고요? 난 그냥 불쌍한데 쭈쭈쭈쭈쭈 있는 자체가 오케이 됐다 귀여우니까 전 귀여우니까 때릴게요 그냥 음 좋아 아 나코베리도 좀 구해야돼 나코베리? 무슨 베리였지? 어쨌든 그 검정색거 검정색 귀여운건 때려야돼 하면서 때릴겁니다 저는 뭐야 왜 안돼 나코베리 나코베리? 제가 니코베리라 했어요? 제가 약간 어벙벙하단 말이에요 음 나코베리 니코베리 왜이렇게 느리지? 2속 올리자 아 나코베리 제가 니코베리라 했어요? 아이 그.. 그거나 그거나 어 사슴이나 사슴이나 순록이나 염소나 양이나 어? 어 무거워 아니 왜.. 얘는 왜 이렇게 쉽게 무거워지는거야? 나무가 너무 많네 네 걸어가자 으아 이제 오버워치 곧 탈게요 곧 탈게요 지금 원래 집 다 만들고 끝낼라 했는데 네 그냥 이제 집에 딱 급착하면 끝내야 되겠다 너무 약간 만드는 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애 여러분들 기억해 줍시다 여러분들 아크서바이벌 아크서바이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해 줍시다 근데 아 이거 올리려면은 한 40분씩 올려버릴까? 20분씩 올리지 말고 그냥 40분 30분씩 올려버릴까? 유튜브에 아 오소잉 오소잉 아 됐다 아 점프하기에 너무 무겁대 아니 나는 어? 나는 그냥 어? 저는 예 예 예 모르겠습니다 아니 잠시만 상자 더 만들어야 돼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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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더 만들자 아니 개발티네 아니 잠시만 아 아 아 잠시만 소리 지르지 말자 어 오 됐다 나무 오케이 1분씩 올려서 날로 먹자구요? 장난해요? 상자 위에 상자는 못 올리나? 아 아, 못올리네 그럼 층을 만들어야 되겠네 어, 심심하니까 먹어주고 뭐야 뭔데? 오케이 됐다 안녕하세요 저, 이 똥 이 정도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런 거 넣어주자 그냥 좋아 많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주자 됐어 완벽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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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자 이제 베리 검은색 나코 베리 좀 먹인 다음에 네, 오버 지부 하도록 하죠 어 뭐라고 부숴버렸네 무슨 레알 무슨 퉁퉁퉁퉁퉁이야 퉁퉁이 잘 못 만지다가 헐크, 헐크야 그냥 잘 못 만지다가 그냥 터지거나 부숴져 안녕하세요, 어 좋아 아, 나코 베리 좀만 더 아, 달려 그냥 개ТО 혀 주의 기대 경찰 복 당실 알 장 78 아 맛 아 뭐야! 흐흐흐흐 뒤잖아! 흐흐흐흐흐흐 금화의 무빙이다 아아아아 물도 먹고 어 뭐야 어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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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월드! 멈춰! 아아 잠시만! 맘있어! 뭐야? 오! 꼈다! 어? 어? 잠시만 새총이 안만들어져요 응? 게이득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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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러분들 봤습니까? 저 도월드 썼습니다 방금 떨죠 진짜 레알 도월드 썼다 쩔었다 예예 그걸로 그걸로 하면 되죠 이..이거 그걸로 하면 되지 얘 원래 죽어요? 조련중 된다 얘 원래 죽어요? 그래요? 뭐 이정도면 됐죠? 오케이 오케이 소식이죠? 오케이 나코 약간 저거 또 저거 원래 기르기 힘들어요? 완전 쉬운데 그냥 저거 그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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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코베리로 야채 마취제 만들자고요? 마취제 만들려면 또 뭐 배워야 되지 않나? 그 마랑 무슨 상관이냐고 뭐라 하시는 분인데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나는 얘한테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길들이느라 아 아 어 어 어 어 꼈어 안 돼 내 인생 어 야지 아 잠시만 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 부서져 으 으 으